시트로 앵이 28일 새로운 변속기와 엔진,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하며 주행 성능과 편안함을 한층 높인 도심형 콩팩트 SUV 2019년형 뉴시포 칵투스 SUV를 출시했다. 61kgm을 발휘하며 특히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엔진 회전 구간 전 755pm에서 트리트 토크가 형성되어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선사한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등이 포함된 기존의 8가지 주행 보조 장치에 4가지 기능을 추가해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갖췄다. 사각지대 내 차량을 감지해 사이드미러에 표시함으로써 안전한 차선 변경을 돕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주차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스테어링 헐을 조향하는 파크 어시스트, 병사로에서 밀림을 방지하는 힐 스타트 어시스트, 스탠다드, 눈, 진흙, 모래, ESP 우프 등 노면. 여기에 첨단 기술과 지능형 디자인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트로엔 어드밴스트 컴포트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뱀퍼 상하에 2개의 유압시 쿠션을 추가해 노면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안전적인 코너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레시브 하이드롤릭 쿠션 서스펜션과 15mm의 코밀도 폼을 사용한 어드밴스트 컴포트 시트는 장거리 이동에도 편안한 주행감과 승차감을 제공한다. 함볼모토스 송승철 대표이사는 시트로엔의 독창성을 대표하는 뉴시포 카투스 SUV는 새로운 자동 변속기와 엔진을 탑재하며 주행 성능과 편안함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며 앞으로 시트로엔은 각 제품 세그먼트에 적합한 주행 성능은 물론 고객이 차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2019년형 뉴시포 카투스 SUV의 가격은 7가지 주행 보조장치와 16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된 필필 트림 2,980만원, 12가지 주행 보조장치와 17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된 샤인샤인 트림 3,290만원이며 개별 소비세 할인을 적용할 경우 각 2,9 2,980만원, 12가지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